네, 오늘 사이좋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두 번, B두 번. 근데 뭐 이게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화해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화해의 말은 많이 해도 좋죠. 오히려 이 순간이 또 약간 또 훈훈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 시간을 좀 오래 끌고 싶은 듯한. 그리고 확실히 싸우고 나서 화해하잖아요. 그럼 더 약간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 한 번, 한국어로 한 번 이렇게 화해할 때 두 번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어, 아직 삐쳤어? 막 애교를 막 부르면서 삐쳤어? 이런 느낌. 어, 이거 애교에 저도 약한데. Are you still 삐쳤어? I'm still 삐쳤어. Are you still 삐쳤어? 네네. 어, 뭔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뭔가 과거형 느낌 살짝 나고요. 오케이. 뭐라도 지금 유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형 느낌 살짝 나고요. Are you still 삐쳤어? 삐쳤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심지어 유추한 게 틀렸어요. 네? 유추한 게 틀렸어요. 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현재 영어로 한 번 가보세요. 아, 그럴게요. 그럴게요. 과거 아니면 현재. 그러면 Are you still... 어, 어... 삐쳤어? 근데 삐쳤다라는 제가 형용사를 안 배워본 것 같아요. 안 배워봤을 거예요. 안 배워봤을 거예요. 근데, 자, 단어는 아는데 뜻이 아마 다르게 전달이 돼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 볼게요. 제가 일단은 희경 씨가 지금 여기 과거형이라고 한 거는 말투가 약간 삐쳤어? 뭐뭐 했어? 라는 말투 같지만 삐쳤어?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는 현재 상태인지 과거 동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삐쳐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물어볼 때는 동사보다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형용사가 되게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m I cute? 나 귀여운 상태야? 이렇게 현재 상태를 물어본다든가, Are you happy?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형용사를 여기서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Are you 여전히 삐쳐있는? 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는 희경 씨 아실 거예요. Are you still mad?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다 씨가 I'm some man 이거 했었잖아요. 사실 mad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친, crazy한 이라는 단어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 오히려 대화체에서는요. 미쳐있는 이라는 뜻보다는 화나 있거나 삐쳐있는 뜻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님씨, angry라는 단어 아시죠? 오, 맞다. angry, angry. 대부분 화났어라고 하면 Are you angry? 이렇게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angry는 굉장히 강하게 화가 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정말 화났어라고 특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angry보다 mad가 한 단계 낫거든요. 아, 그냥 이게 mad. 지금 뭐한가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런 것이 angry 수준이고요. 그렇죠? 오빠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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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angry죠. angry,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기분이 안 좋아 아니면 너 기분이 좀 안 좋니? 이렇게 얘기할 때 angry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낮게 mad라는 표현이 있고 사실은 삐치다라는 형용사가 영어로도 없지는 않지만 그걸 쓰는 것보다는 보통 mad라는 단어가 제가 느꼈을 때는 삐친이란 뉘앙스를 제일 잘 심어준 단어가 바로 mad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께서 현재 그런 상태야라고 말씀하셔서 어, B동사 나왔네? angry니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동사는 아닌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얘가 형용사더라고요. 그렇죠, 형용사죠. 이 자체가 형용사니까. 그렇죠? So, are you still angry?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낮춰서 are you still mad? 그리고 mad를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mad는 미친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화난, 삐쳐있는 이런 형용사로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씨, still이 무슨 뜻이에요? still.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여전히 그렇냐. 아, 그렇죠. very nice. still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혹은 아직도 정도로 한국어로 해석해 주시면 좋고요. 발음할 때 입모양을 옆으로 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훔치다 뭔지 알죠? steal. 그렇죠. s-t-e-a-l만 써주세요. steal. 자, 이 steal이라는 단어는 입모양을 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버리면 훔치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steal 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모양을 풀고 하세요. 한 번 해볼게요.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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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정리. angry가 mad보다 조금 어감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still mad? are you still mad? 그렇죠. are you still mad? are you still mad? 그렇죠. 아직 화났어? 삐쳐있어? 라고 처음에 질문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연속해서 아, 미안해. 자기야. 사과 바로 들어와 주는 거죠.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바로 나왔습니다. I'm sorry. I'm sorry, honey. 라고 했는데 빈칸 보면 딩동댕. 자, sorry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얘도 지금 앞에 비동사가 나와있죠? 그럼 얘 품사가 뭐겠어요? 형용사. 그렇죠. very nice. 비동사 뒤에는 이제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게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I am sorry. 미안한. 대신에 발음할 때 sorry보다는 형씨 어떤 느낌? sorry 아니고 조금 어색해요. sorry. there you go. sounds about right. 그렇죠? sorry보다는 입모양을 조금 더 벌려주세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sorry. sorry. I'm sorry. I'm sorry. there you go. 오케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용씨, 우리 저번에 thank you 보다 조금 더 고급진 거가 바로 I... thank you, I appreciate it.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헷갈렸던 게 있었잖아요. I'm sorry 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격식 있는 거. 어... 내 팔로? 어... 어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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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팔로 이렇게? 어팔로? 어팔로? Apologize 이렇게 되는데 발음이 Apologize입니다. 그래서 Z가 아니라 아, G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제가 혹시라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Apologize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강세입니다. 그래서 P, O에다가 첫 번째 O에 강세를 찍어서 O에 강세가 가면 대부분은 입모양이 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Apolog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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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l 보다는 파에 가깝게 입모양이 조금만 벌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드립니다. I'm sorry 보다 더욱더 격식이란 표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녀분이나 아니면 애인이라든가 할 때 애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Honey, Sweetie, Sweetheart 이런 표현들 써주시면 조금 더 달콤달콤 그리고 사과가 더 좋아요. 사회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마요쌤은 이 중에 뭐 쓰고 싶어요? 만약에 부인하고 싸웠다. 응, 그렇다면은 근데 아직도 앙금이 있긴 있어. 근데 지금 화해를 해야겠어. I'm sorry는 한 상태예요. 허니가 좋을 것 같애잖아요. I'm sorry, honey. 뭔가 달콤하잖아요. 이것도 달콤한데 얘 진짜 달콤하고 전 또 허니 좋아하거든요. 꿀 좋아하겠어요. 그 와중에도 꿀 선택하셨네. 알겠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m sorry, honey. I'm sorry, honey. 사과하면서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네. 아, 다행이야. 화 안 내고? 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라는 미션 문장이 났습니다. 아주 정석대로 잘 가고 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It's my 잘못.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F로 시작하죠. Not bad. 폴트. 오케이. It's my fault. 저 지금 의악하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왜요? 잘못 너무 좋았는데 실수라는 단어랑 안 헷갈리고 fault를 썼는데 스펠링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No, it's my 비슷해요. Fault. F-A-U-L-T 가 바로 U-L-T 여러분들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오케이? 손도 우리의 몸의 일부고 우리 브레인스, 뇌도 일부이기 때문에 쓰는 거 한 번이 머리로 많이 전달이 됩니다. 오케이? Fault. Fault라고 하는 거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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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 잘못인지 실수인지 헷갈리는 거죠. 실수는 어떻게 스펠링을 할까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잘못과 실수는 다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생각보다. 미스테이크. 그렇죠. 미스 테이 크 음, 베리 베리 나이스. 오케이. 자, 미스테이크 스펠링 정답 맞습니다. 오케이. 잘못한 일이 있는 거죠. 실수를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희영 씨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희영 씨를 잘못하게 둔 아, 실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희영 씨가 실수했어요. 희영 씨가 미스테이크를 하게 냅둔 그건 나의 잘못이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인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No, it's my fault. No, it's my fault.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No, it's my fault. No, it's my fault. 그러면 내 실수야 라고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어, 내 실수야? 응. 이거 내 잘못이야가 아니라 실수야. 아, oh, it's my mistake. 미스테이크. 그쵸? 단어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Very nice.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 말 오늘의 명언으로 삼고 명언입니다. 우리 신랑한테 꼭 해줘야지. 네, 네. go ahead. 네. 자, 우리는 다시 싸우지 말자. 뭐가 어떻게 지금 순서가 됐을까요? 아직 내가 문제를 안 풀었구나. 안 풀었어요? 네. 네, 전 벌써 마음을 새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not 싸우지 말자. Again. 다시는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아, 좋아요. Fight 아닙니까? Fight? 오케이. Let's not fight again. Again. Fight가 품사가 뭐예요? Fight.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싸우다 라는 동사 아닐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It's okay. 실수해도 괜찮아요. 동사 맞습니다. Fight 볼게요. Let's not. Fight again. Fight. F-I-G-H-T. 싸우다구요. 조심해야 될 거. 발음할 때 파이트 이런 거 하지 말지. 예전에 스트릿 파이터라고. 아, 그러면 안 돼. 스트릿 파이터. 아, 파이터. F 사운드는요. 처음 보시는 분들 오케이.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려서 바람을 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긁는 것이 아니라 자, 해볼게요. F F F 자, 해볼게요. Fight Fight There you go. 자, 싸우다가 일단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 형 씨, 생각해보니까 fight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한번 가능하겠나요? 이거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비슷한 모양의 패턴을 갖고 있는 단어를 좀 응용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fight 그러면 일단 약간 foot 그 다음에 fight fight, foot, foot 거나요? fight, foot, foot foot 뭐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참 좋았는데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벽합니다. fight 뒤에 과거하고 pp는 불규칙을 갖고 있어요. fought, fought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fight, fought fight, fought 싸웠다 그 다음에 pp 형태까지. 오케이. 우리가 워낙 쓸 일이 이상하게 또 없는 동사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이제 싸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치고받고 하는 정말 이런 주먹다짐 같은 이런 싸움이 있는가 하면 말싸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감정 싸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fight로 쓸 수 있나요? fight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먹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have an argument or 그냥 argue 라는 동사라든가 have an argument 같은 표현은 말싸움 하다라는 표현이 따로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그때 진짜 말싸움이라는 걸 강조 그래서 fight로 솔직히 좀 이런 거죠. 흐름으로 제가 친구한테 hey I had a fight 아니면 I fought my 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니네 주먹 싸움을 했다고? 라고는 생각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fight을 실제로 그냥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have an argument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말싸움이다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말싸움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again이 뭐죠? 뜻이? 또 다시 또 다시 또 한 번 다시는 그런데 발음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발음할 때 again 아니고요 again 약간 감자 again 그렇죠 자, 왜냐하면 여기 A 쪽에 조금 더 강세가 붙어서 그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again again 이게 나라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영국권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again에 가깝게 소리를 더 내는 나라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북미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사운드는 again 이런 식으로 많이 듣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let's가 뭐예요? let's 하자 뭐뭐 하자 그렇죠? let's 동사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동사하자가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뭐 하지 말자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하고 그리고 하지 말자를 한 번 해볼게요. 오, 좋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뭐뭐 하자 동사를 넣어볼게요. 기도하는 게 동사로 뭐예요? 기도하다? pray pray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let's pray 네, 좋아요. 자, 함께 걷자 어떻게 할까요? let's walk together walk together let's walk together 하나만 더요. 이번엔 비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오케이? 솔직하자 솔직해지자 let's be honest there you go very nice 마지막에 honest는 효용사 효용사를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나왔던 거죠. very nice so let's pray let's walk together let's be honest 여기까지는 뭐뭐 하자고요. 네 오늘의 핵심은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요. let's not 동사 동사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거는 영어를 좀 한다는 분들도 하지 말자라는 거는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로 don't let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don't let 하는 분들도 있고 let's don't인가 막 not을 어디 넣지? 그러게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not만 넣어서 하지 말자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자, 울지 말자 그럼 어때요? let's not cry 울지 말자 그러는 거 표정 아, 이제 방금 끝인 거예요. 아, 방금 끊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방금 울지 말자. let's not cry 우리 이거 많이 쓰죠. 우리 여기서 먹지 말자. oh, let's not eat here. perfect, very nice. let's not eat 어디서? here. 자, 이번에는 또 비동사를 넣어볼게요. 게으른 게 뭐예요? lazy lazy 허용사죠. 그러니까 비동사 있어야겠죠? 우리 게으르지 말자. let's not be lazy. perfect, very nice.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우리 let's not, let's not을 다 놔뒀고요. 뒤에 cry, eat, be 다 동사 취급을 하는 거죠. 그쵸? 하지 말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not cry let's not cry let's not eat here let's not eat here let's not be lazy let's not be lazy 자, 그리고 마지막 본문 읽어볼게요. let's not fight again let's not fight again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그럼요. 해봐야죠. 자, 제가 문장 드리면 영어로 주세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야. oh, no. it's my fault. it's my fault. 완전히 들어갔어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let's not fight again fight again there you go. not을 꼭 붙이는 거 let's not fight again 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칼 만나서 화해 해볼게요. 칼! 아니, 남편이 되게 개방적이어가지고 오픈인가 봐요. 네. 아니면 화나서 이랬나? 제가 그렇게 이번에는 염색 노랗게 하지 말고 분홍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고 아주 그냥 개나리팩으로 뺏더라고요. 개나리, 그렇죠. 아, 정말. 아, 또. 그래도 뭐 남편의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well, are you still mad? I'm sorry, honey. 미안해. 다음에 그러면은 저기 진달래 색도 해줄 거야? 아, 그럼. no, 자기 스타일도 있는 건데 it's my fault. well, let's not fight again. let's not fight again. 오케이. 다음번에 꼭 진달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분홍색? 원하는 색 다 해줄게. 그래, 그럼 다음에는 반반으로 하자. 반반?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회사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듣고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주세요. are you still mad? I'm sorry, honey. no, it's my fault. let's not fight again.